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리튬 에코프로BM 포스코케미칼보다 2주씩 앞으로 10배 더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BM 또 포스코케미칼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그런 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BM 포스코케미칼 앞으로 어디서 잡아서 수익을 더 낼 것인가 자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보다 또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바로 이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2차전지 관련된 시장 전망하고요 앞으로의 또 관련된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주들 불을 뿜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하고 더불어서 시속 게임을 보이고 있는 이 AI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리포트 전부 총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아래 연락처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리포트를 싹 다 자료들을 전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차트의 핵심이 되는 이 중심선 설정법이요 PC에서 또 모바일에서 강력한 지지저항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 설정까지도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은 여기입니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자료를 싹 다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테슬라가요 배터리 생산을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최근에 뭐 LNF가 6조 규모의 양극재를 직접 납품할 듯 근데 이런 뉴스가 왜 나냐냐면요 왜 나냐면 결국 이겁니다 2030년 전기차 2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더 저렴하고 많은 양의 배터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그런데 이 배터리를 LG엔솔 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또 뭐 삼성 SDI 자 이런 배터리 제조사에게만 맡기기에는 이걸 2천만 대 달성하는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갖다가 직접 만들겠다 이러면서 배터리 내재화에 뛰어들었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합작해가지고선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하고 합작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결국은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결국 이 2차전지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도 많이 팔리게 되는 건데 문제는 전기차 회사가 그러면 갑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차전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을이에요 그죠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 을이 훨씬 더 힘이 센 느낌입니다 그죠 왜 이 2차전지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휘발유로 가는 차하고 똑같아요 그죠 핸들 달려있고 바퀴 달려있고 안에 의자 달려있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 바로 배터리 2차전지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을 중에서도 그래서 갑질이라고 안하고 을질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게 전기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전지고 2차전지의 핵심적인 부품은 또 뭡니까 예 바로 리튬입니다 부품이라기보다도 소재죠 예 이 리튬이 없으면 2차전지를 못 만듭니다 결국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2차전지의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 바로 양극재입니다 그죠 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또 이 2차전지 완성하는 LG앤솔이나 이런 회사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을인데 얘네가 을인데도 얘가 슈퍼을이에요 또 그죠 그래서 양극재 만드는 회사 그러면 양극재 만드는 회사에 양극재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리튬이에요 그죠 리튬 만드는 회사가 양극재보다는 을인데 얘가 또 슈퍼을이에요 자 이러한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결국요 지금 여러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뭡니까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가 올라요 현대차가 올라요 뭐가 올라요 물론 테슬라 무지하게 65%가 고점대비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다음에 반등이 요만큼 나왔어요 근데 요 반등이 이제 바닥 대비에서는 2배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죠 고점에서 떨어진 건 아직도 한 50%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요 현대차도 무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뭐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현대차 전기차 전기차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끝내주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회사들인데 얘네들 주가는 안 올라요 뭐만 오릅니까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얘네들만 올랐어요 자 봅시다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가장 올해 상반기 작년 가을하고 2022년 작년 가을에 움직였던 종목 그 다음에 올 지금 겨울에서 올 초에 초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대장은 에코프로입니다 그죠 작년에는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에코프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비엠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나마 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포스코케미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많이 올라간 최고로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를 어디서 사야 될까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사야 될까 여기서 사야 될까 지금 24만원에서 한 하루에 단타로 5%만 먹겠다고 하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도 5%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물립니다 이렇게 막 양범으로 오르고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리가 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가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작년 가을에 2차전지 랠리가 나올 때요 요 때였어요 요 때 요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왜 에코프로가 올라가냐면 자 봐봐요 우리나라에 리튬 만드는 회사 진짜 리튬 만드는 회사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리튬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만드는 것은 탄산 리튬하고요 탄산 리튬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이 있어요 수산화 리튬 그러면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을 직접 만드는 회사 걔네가 누구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포스코요 포스코 자 여기 뉴스에 보면요 자 보면은 이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이 이게 이제 고순도 2차전지를 만드는 양극제를 고순도 양극제를 만드는 핵심이 탄산 리튬이 아니고 수산화 리튬이에요 이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기업이 있다 에코프로 그룹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난 2019년 에코프로 BM 제1공장 중공에 이어서 EM이라는 게 양극제예요 양극제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산소질소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G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까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2차전지 양극제 생산을 위한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4분기 내년 초부터 수산화 리튬 가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작년 가을에 상대적으로 들올랐어요 그때는 포스코케미칼이 또 워낙 수요가 포스코케미칼로 집중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들올랐는데 오래 오른 겁니다 그리고 리튬이 그렇게 떴을 때에 이거 보면 비상장 기업인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도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산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리튬 플러스 배터리 등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두 번째 출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리튬 플러스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상장된 회사들은 바로 뭐예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회사 이름이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작년에 10배 올라갔어요 최고의 상승력을 보여줬던 게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다 이런 종목들을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올라갈 것이고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언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 지금 2차전지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른 종목들을 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장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제 못 잡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딴 놈을 잡을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에코프로를 잡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뉴스에도 1년 전 뉴스, 2년 전 뉴스, 한 달 전 뉴스, 지금 뉴스 다 봐봐요 계속해서 진짜 리튬을 갖다가 만들어서 생산해가지고선 점점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데요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2차전지 관련 주가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요 그중에서 가는 애는요 그냥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화학, 2차 폐배터리 관련 주 몇 개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얘네들 다 해봤자 한 10개? 10개도 안 돼요 정말 대장주는요 그냥 딱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 다섯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예요 이번 판에는 얘가 가고 다음 판에는 제가 가고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여기서 세력은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바보입니까? 엉뚱한 잡주에다가 투자하게 진짜 돈 벌어서 진짜 공장 크게 짓고 투자 막 투자 지원 받아가지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고 땅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회사한테 그런 회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갈 때 더 잘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좋은 자리가 왔을 때의 매수하는 타이밍을 봐서 또 거기서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를 뽑았잖아요 이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를 어디서 사야 될까요?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재작년에는요 횡령, 베임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회사가 어떻게 될 것처럼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아주 그냥 생쇼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면서 하한가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어내고 주가를 올립니다 그때 참 저점에서 세력들은 싹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때 떨어졌던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가면서 5배를 먹었습니다 5배 근데 5배를 지금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갑니다 결국 10배를 채우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나요? 아니에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오를 때만 하더라도 이 주식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2배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를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오를 때만 보더라도요 5만원짜리가요 5만원대 5만원대인데 좀 올랐을 때가 6만원짜리인데 6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얘만 하더라도 따분히 넘게 오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어떻게 와요 여기를 딱 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모르거든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서 유튜브만 틀면은 2차전지 에코프로 저같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밧데리 아저씨 막 맨날 나와가지고서 밧데리 간다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은 그때가 여기예요 그죠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지금이 밧데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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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열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이 선이 뭐예요 중심선 중심선 부근에 내려오면 거기서 사요 그럼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예 중심선 내려왔어요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 좋으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중심선에 운 좋으면 이렇게 아예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10배 간다 그냥 막연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산하는 법은 있어요 저는 저는 확실하게 계산을 하는 법이 이렇게 딱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저점에서 항상 이거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올라갔던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돌파한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로 올라간 폭만큼 간다 이거예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최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저점이에요 그죠 여기도 저점이었고 그럼 최저점인 이 자리하고요 최고점인 이 자리를요 다 이게 상단 상단이고 하단이죠 자 이거 봐요 상단선을 쭉 굽고 하단선을 쭉 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이 폭만큼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딱 올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봐요 똑같죠 이 폭만큼 이 폭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얘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목표치는 여기까지구나 1차 물론 여기를 돌파하면은 더 가요 근데 여기 돌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지금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예 10만원 딱 찍고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단박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선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당길 수 있을까 아니지 내려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항상 작게 올리건 크게 올리건 이렇게 올라갈 때도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이면 다음번에도 얘가 대장이겠느냐 대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한 거는 대장이 어떤 애는요 대장이 어떤 애는 반드시 그만큼은 올라가 준다 작년에 대장은 누구였어요 포스코케미칼이었어요 포스코케미칼 자 포스코케미칼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딱 이렇게 보면 신호탄이 나와요 예 항상 주가는 이렇게 노란띠가 이렇게 딱 생기거든요 노란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쫙 땡깁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노란띠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 올라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이 노란띠 설정법이 있는데 요 에코프로도요 여러분 에코프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에코프로를 물려가지고 갖고 있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번에 수익이 났지 이 저점에서 딱 사가지고 쫙 올라갈 때 또는 전구점 돌파할 때 살 때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자 꼭대기에서 샀다가 물려있다가 아 씨 또 물렸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운 좋게 25만원까지 가주니까 어 그냥 좋다고 난리가 난 거죠 예 근데 봐요 진짜는 요런데에요 딱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띠가 딱 생겼죠 노란띠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쫙 하고선 땡기잖아요 그럼 이 노란띠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요기 보면 노란띠 설정법이 있어요 예 시장 주도주의 대장주 노란띠 설정법이 있거든요 HTS하고 그 다음에 예 성일하이텍도 이거 2차전지 관련주죠 자 폐배터리 얘도 이거 노란띠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갔어요 어떤 건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요 요 노란띠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노란띠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띠 요렇게 딱 그냥 써요 그냥 문자에다가 그러면 뭔 말인지 알고 제가 딱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예 노란띠라고만 써가지고 우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노란색 띠니까 노란띠 그런 거예요 근데 노란띠가 진짜 대박이에요 예 이게 나오면 그냥 가거든 이렇게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눌려 눌려 또 가다가 이렇게 또 눌려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대장주가 포스코케미칼이었잖아요 작년에 대장주가 그럼 포스코케미칼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2월달 들어와가지고 슝 하고 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고 오르는 기간은 짧아요 짧고 바닥을 지지하고선 한참 동안을 갖다가 바닥 지지를 하고 또 주가가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하락해가지고 저점을 이루고선 올라가는 기간이 길수록 예 길수록 상승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사와야 될까 그건 모르잖아요 이 중심선에서 기다렸다가 중심선 근처에서 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포스코케미칼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이렇게 작년 이게 작년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2022년이고 여기가 23년이에요 여기가 1월달이에요 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중심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 차례 이렇게 또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 어디야 여기서 샀다가 처음 올려있다가 예 그나마 또 분할 매수를 밑에서 떨어질 적마다 아무렇게나 막 분할 매수를 했다가 올라가면은 아이고 수익이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안 팔아 안 팔고 있다가 또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또 아 또 어떡하지 팔으라고 하면 분명히 안 팔 거라니까요 예 안 팔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제서는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럼 팔고 나면은 더 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다 그래요 다 그러신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딱 해야죠 딱 중심선 오면 사고 중심선 근처에서 추세가 돌리면 그때 사고 그전까지는 아 저런 게 누가 대장이냐 누가 대장이냐를 캐치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대장입니까 아니에요 작년에는 포스코케미칼이 대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장은 떨어지면은 거기까지는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이야 그럼 에코프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간 떨어지겠지 떨어졌다가 중심선 지지받고 그럼 뭐예요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먹을 수 있다 확실한 먹을 폭이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럼 에코프로 그럼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에코프로 BM BM BM도 잘 가고 있어요 자 가는데 이제 슬슬 꺾일 조짐이 보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도 근데 얘는요 얘도 봐요 얘도 작년에 그렇게 개판치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거점 돌파하고 딱 정거점까지 왔어요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어때요 예 얘도 단기반 등이 어디서 나올까요 중심선 밑으로 빠지면 빠질 적마다 분할 매수 어 그럼 다 올라요 다시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은 걸리지 예 시간은 그래도 수익이 나서 걸리는 거니까 들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하면은 배터리 하면은 이제 맨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 뭐 했는데 전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리튬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리튬 그러면 개발 생산 하는 회사들 중에 누가 있어요 금양이 있어요 금양 결국 얘 봐요 금양도 기가 막히게 10배 갔던 종목인데 10배 갔던 종목인데 결국 여기 중심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와서 정거점을 딱 하고 찍었어요 근데 얘가 얘가 이걸로 끝날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었으니까 조정을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고리를 잔뜩 달았으니까 칼등강도가 나왔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정 이후에는 얘는 또 갑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 나중에는 또 있어요 금양이 뭐하는 회사예요 바로 리튬 개발에 배터리 생산까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딱 나왔는데 유튜브 보면은요 제일 유명한 2차전지 하면 제일 유명하신 분이 지금 유튜브 스타분이 한 분 계시죠 금양의 이사님이세요 금양의 이사님 자 이분이 계속 나와가지고선 우리나라 2차전지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죠 근데 그분이 금양의 홍보이사님이시예요 이 금양이 죽을까 그죠 딱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금양은요 지금 천문학적 자금관리 해야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올라야 돼요 금양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이 중요한 게 나와요 부산에 2차전지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 그러면서 향토기업 금양은 부산이 2차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역 내 쭉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금양은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등을 검토 중인 사항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데 보면 투자 계획은 4차 올라가야 돼요 4차 올라가질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올린 다음에 조정받고 오르고 그죠 올랐으면 올랐으면 조정받고 다시 한번 멋진 랠리를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금양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축가가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심선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중심선이 안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조정이 나와야 또 한번 멋진 자리가 된다 자 2차전지에 릴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던 종목이 더 간다 그 종목이 눌렸을 때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드리는 게 많아요 자 2차전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노란띠까지 그 다음에 노란띠까지 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노란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연락처에 노란띠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